조국당, 송영길당, 떴다 방식, 비례정당 난리부려. 지금 사실 이름 모르는 그런 당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우리 당 할 건데요 라고 말을 한 사람, 송영길 전 대표, 정치검찰 개혁당이라고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미. 조국 전 장관도 당을 만들 것처럼 돈 하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당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당들이 생기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당들이 이 통합형 비례정당 제한 조국, 송영길, 합류 가능성 배제 못해 각각의 당을 만들고 이 당이 다 비례정당 안으로 같이 연대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경호 위원님. 사실 조국 전 장관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탈당을 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연대를 하면 복당하는 거랑 같은 효과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지난번 4년 전 선거에서 그런 꼼수를 확인을 했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따로따로 각각 가지만 큰 울타리 안에 모이게 되면 지금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민주당의 울타리 안에서 민주당 복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한 가지 장치는 있죠. 3%라는 득표율.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 선거 제도가 소수 의견,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전문가 발탁. 이런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 녹아져버리고 전혀 엉뚱한 취지만 지금 남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 가다 보면 제가 영어로 얘기해서 노타보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오브 디 어버브. 이 위에 있는 모든 정당에 나는 투표하기 싫다. 맨 아래 항목에 위에 이름을 올린 이 정당들 말고 나는 여기에 찍겠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기권 의사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비례대표는 이렇게 떴다방, 떴다당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정당들만 쭉 아열이 되면 나는 정말 어디 한 군데도 나의 비례대표 표를 던져주기 싫다. 이런 아마 유권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걸레로 만들 거면 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위에 있는 어느 정당에도 표를 던지지 않겠다라는 항목도 하나 같이 끼워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유권자들 중에 투표장에 가서 지역구 투표는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를 막상 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도 표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들은 혹시 거기에 표가 올릴지도 모르죠. 행여라도 그런 표가 제일 많이 모이면 그 선거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동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서아시아 국가들 중에 또 미국의 일부 주, 유타주 같은 데인데요. 이런 제도를 쓰고 있어요. 정치 혐오가 정말 극한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휴, 많기도 많고 난 다 싫다. 마지막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 한국 3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 3면. 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 아까 조국 신당, 송영길당 얘기 나왔는데 그거 말고 비판 목소리는 제3지대, 제3지대 신당이 이미 창당을 해서 있습니다. 실체가 있죠. 빅텐트 유불리 계산 중 2.6% 지지만 받으면 일단 한 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당들이 그럼 각각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이제 합당까지 했으니까요. 새로운 미래당도 있고요. 그럼 이런 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영걸 대표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 갖고 가고 자기들과 같이 연대한 당 아니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나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이 연대에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들이 많이 갖고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준연동지가 마이너스인 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별로 손해보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3% 이상, 2.6% 이상이면 한 석 같잖아요.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3% 정도 나온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두 석 정도씩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손해보는 건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병리병 이런 쪽은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한 6%, 7% 돼야 되는데 3% 이상만 얻으면 되니까 오히려 국회 의석을 한 석, 두 석 얻는 건 더 쉬워졌죠. 그런데 더 많이 얻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4년 전에 선거에서도 정의당이 꿈에 부풀어서 준연동형 도입할 때 만세 불렀다가 나중에 쪽박 찼잖아요. 위성정당 만들니까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다만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런 것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감옥에 있으면서도 검찰, 정치 검찰 해체당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정무수석 법무부 장관 하시던 분은 리셋 코리아 행동 뭐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만들면. 이러다가 보면 감옥에 있는 분들이 돈봉투당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봉투당. 그런 분들이 선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3%를 끌으려면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거판이 아예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도 왜 길거리 가면 현수막 붙은 데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한 문장들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이름 없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이름 없는 30개, 50개 되는 정당이 3% 얻으려고 극한 발언을 많이 해서 정치판이 더 오염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전망은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을 거다. 갖고 간다고 해봤자 많이 못 갖고 갈 거고. 때문에 거대 양당도 뺏긴다고 해봤자 얼마 안 뺏길 거다. 그런데 고 3% 한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가 많이 오가고 선거판 자체가 혼탁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준연동제를 그럼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미 현행이 그래서 합의를 안 하면 현행으로 가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거의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의 지금 나온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표출이 될지 아닐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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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